폴란드엔 제갈량이 있다. 2부입니다. 캐방산 유럽 총판, 폴란드가 선점, 기술 도입과 생산기지와 전략, 2 방산기술 업그레이드, 3 방산 제조 인프라 구축과 유럽허브 선점, 1부에서는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도입 배경과 팩트 1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런 대한민국 무기 도입은 치밀하고 전략적인 선택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무기 도입을 통해서 폴란드는 자국 방산기술 수준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K-방산의 유럽지역 생산, 지원기지를 자국 내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자국 방산기술 수준을 높이고 K-방산 현지 공장을 통한 수출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 내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도 K2 전차를 개발하기 전에 K1 전차를, FA-50을 생산하기 전에는 KF-16을 라인센스 생산하며 기술을 축적하였고, 현재의 방산 강국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를 폴란드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일부에 이어 설명드립니다. 본문 팩트, 두 번째는 폴란드의 자국 방산기술의 신속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폴란드랑 체결한 무기체계들의 도입 계획에서 보면 1차분은 대한민국에서 생산해서 신속히 납품됩니다. 장비 운영과 정비 핵심 인력은 이미 국내로 들어와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 후 폴란드 현지에 돌아가 1차로 납품되는 장비들을 가지고 자국 병사들의 장비 운영과 정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전력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후 2차 도입과 양산은 대부분 자국 내 공장에서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 무기체계별로 폴란드 기술진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통한 도입 장비의 유지 보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부족한 방산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산 제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럽허브 선점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의 도입과 함께 시급한 물량 1차분을 제외한 차후 물량에 대하여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피지지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방산기업과 각종 무기의 현지 생산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는 자국 방산기업의 생산 기술을 한국의 도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며, 이번 현지 생산 계약으로 각종 K-방산기업의 유럽 현지 공장을 일거해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의 추세가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과 자국 생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근 지역의 수출과 판매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노르웨이와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많은 나라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 향후 K-방산 유럽허브 유치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도입에 맞추어 K-방산 유럽허브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과 천무, 현대로템의 K2, 한국항공우주의 FAO-10 경공격기 공장을 일시에 유치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적 국가의 영향력이 큰 폴란드는 단순한 장비 도입에 현지 생산이 아닌 자국에서 생산된 일부 부품이 들어간 무기를 폴란드가 라인센스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것입니다. 즉, K-방산의 유럽 생산기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이미 300여개가 넘는 수많은 국내 기업들의 유럽 공장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삼성, 엘지전자, 폴란드 공장을 비롯해 엘지와 SK 전기차 배터리 공장, 그 외 엘지전선과 현대, 기아의 부품 공장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유럽 공장을 폴란드에 두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도 독일, 영국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국가로 이러한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춰진 나라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폴란드는 향후 유럽 지역의 대규모 수주가 예상되는 K-방산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음을 알고, 국가적 전략에 따라 K-방산 유럽 생산기지가 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폴란드의 이 같은 선택은 단순한 충동구매나 긴급구매가 아닌 대단히 전략적이며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결과라 하겠습니다. 분명 폴란드 고위직 어디엔가 제갈량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도 몰려드는 계약과 기존의 국군에게 납품할 일정으로 인해 현재 국내 생산이 한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 유럽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유럽 지역 도임 예상 국가들도 사후 AS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폴란드는 생산 거점 뿐만이 아니라 정비센터 유치로 유럽 내 수출된 장비의 창정비 등 현지 정비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국 도입 장비들의 유지 보수와 창정비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유럽 각국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FA-50 같은 경우는 정비센터와 비행센터를 얻어냈는데, 이로 인해 항공기 생산과 정비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산 최초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과 개발 참여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민합과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 등으로 국내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이참에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KF-21 보람의 개발 사업을 폴란드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방산 수출 초창기에는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준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 외교관계에는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폴란드의 구상은 단순한 무기 도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무기 획득과 정비 효율성 증대, 그리고 자국의 방산 수준을 끌어올려서 유럽의 생산 기지로서의 경제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대한민국산 방산 제품의 생산 및 유지 보수 거점이 되어, 유럽 지역 특히 핀란드, 노르웨이, 발트 3국, 비셰그라드 그룹과 같이 교체 수요가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팀 K9 썬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영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폴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 6위에 오른 대한민국이 조만간 진정한 강대국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겠지만, 주변 강대국의 사이에서 늘 긴장하고 사는 처지에 동병상린의 마음으로 폴란드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단단한 유대관계로 서로를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의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단단한 방산협력으로 다져진 국가들과 전략적인 파트너 내지는 동맹관계를 전세계에 만들어감으로써 강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차분한 준비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폴란드 수주전의 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원팅코리아로 노력해주신 국방부 방사청과 해당 방산업체의 노고에 축하마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규모의 수출은 단순한 무역과 경제적 이득을 넘어 연구개발비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국산 전투장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최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력신장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2부 시청 감사드립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꼭 1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사실에 입각한 좋은 정보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은 애국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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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